명지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안녕하십니까? 저는 명지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구상호 교수입니다. 먼저 여러분들이 2018학년도 명지대학교 새내기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. 이제 앞으로 이 아름다운 명지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잘 키워나갈 텐데요. 여러분의 전공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잘 배워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 여러분의 앞날에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